레이어 같은 느낌의 규가스를 와사비 간장 만들어서 거기에 좀 찍어가지고 밥이랑 그 다음에 딱! 하면은 그게 그냥 내일 먹으러 가야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박하니가 지난번에 한일부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와이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재미였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거 바로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꿀잼 영상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반대로 박하니 오상이 일본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박하니 오상이 좋아하는 아니면 박하니 오상이 먹어볼 만한 뭐 이거 일본 음식은 어떤가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방송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컨텐츠를 하고 만한 게 아니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오상이랑 만나고 깜짝 놀란 게 별로 안 먹는다고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본에 2003년에 처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이면 여러분 횟수로 따지면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고 근데 중간에 제가 군대를 2년 갔다 왔으니까 군대 2년 빼더라도 대략 18년 차 정도는 됩니다 일본에 거주한 지가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음식을 딱 먹어보고 어떻게 느꼈냐면은 간이 안 돼 있다 저는 밍밍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 음식을 먹고 처음에 그래서 유학 시절에 진짜 살이 엄청 빠졌어요 처음에 너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박하니 오상이 음식 밍밍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본 음식은 달거나 짠데 왜 그래요? 그랬는데 달거나 짠 음식에 도전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도전까지 안 가죠 안 가죠 왜? 먹어 흔히 말하는 규동집에 가서 먹었는데 김치도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면을 먹었는데 김치도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난 일본 음식을 포기했었어요 유학 시절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데 왜 일본에서 유학했어요? 유학하고 은행계 취업을 해가지고 홍콩이라든지 해외로 나갈라 했지 나는 원래 경제 앞에 출신이니까 일본에서 원래 살 생각 별로 없었어요 뭐 흔한 일본에 외식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회전 초밥집 있잖아요 제가 추미코랑 결혼하기 전에 회전 초밥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주한 7, 8년 차 때까지 저는 여러분 회전 초밥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유학생 한국 애들이 형 회전 초밥집 가자 이러면 난 가서 저는 새우튀기만 먹었어요 제가 초밥하는데 오상 같이 가자 해도 음 해서 별로 안 먹어요 놀랐네요 뭔가 맛있는 거 없다 해서 안 갔어요 입맛이 까다롭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맞았어요 음식이 그랬더니 추미코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추미코가 기본 일식 좋아하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맞춰줘야지 와이프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야 일본 음식은 진짜 단짠 단짠이구나 일본 음식의 베이스가 거의 간장이거든요 간장에 설탕 넣거나 그러다 보니까 단짠 단짠이 향연이구나를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찍었던 음식 사진을 제가 다 봤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10가지를 안 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정해지면 그것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 같은 사진만 한 여러 수십 장 있는 거예요 외식을 하더라도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입맛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먹어서 뭔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음식일까요 이것만큼은 일본에서도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이 갈리는데 이게 바로 장어 덮밥입니다 민물장어 이게 일본의 지역마다 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관서 지역은 그냥 숯불에 구워버리고 관동 지역은 한번 쪄가지고 먹는 방식 그러니까 오사카 쪽이랑 도쿄 쪽이랑 먹는 방식이 달라요 오사카 쪽에서 먹으면 파리빨리 느낌이고 도쿄에서 먹으면 후아 느낌 그러니까 오사카가 좀 더 쫀득하고 그다음에 도쿄 쪽은 뭔가 양이 많아 보이죠 한번 쪘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돼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일본에서 흔히 말해 신이세라고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어 덮밥도 몇백 년 된 집도 많이 있어요 가격대도 어찌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하는 집은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좀 잘하는 집 가서 먹으려면 한 그릇에 5,6만 원 넘겨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 먹으면 아니 뭐 그냥 달달하면서 숯불에 구운 향이 나면서 약간 뭐 그냥 간장소스 베이스 아닌가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좀 많이 다릅니다 일본도 집마다 유명한 집은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에는 줄 서 있는 데도 있고 예약이 안 되는 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이 장어는 제일 유명한 거로 따지면 시즈오카현이라는 동네가 제일 유명합니다 야마하랑 스즈키라는 회사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장어 잡으니까 장어 잡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커 보이죠 손 크기랑 이제 비교한 겁니다 반지가 뭔가 반지가 피가 안 통해 보이네요 이거는 장어 덮밥처럼 보이는데 이건 장어 덮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히츠마부시라 이래가지고 일본 나고야 쪽 지방의 음식입니다 오 정말 맛있어요 나고야 주변 출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장어를 좀 썰어놓은 거예요 조그맨하게 조각을 해놔가지고 이걸 이제 빈 그릇에 장어랑 밥을 넣어요 그리고 따로 국 같은 걸 줍니다 다시 다시 그 다시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실파 썬 거 있잖아요 그걸 올려놓고 후루룩 후루룩 마십니다 파라든지 와사비라든지 국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본인이 말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오산도 그렇죠 나 이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추미코집 처갓집에 가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갓집 가면 가는 장어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츠마부시가 이게 가격이 더 비싸 보이죠 양이 약간 검정 커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더 비싸요 왜? 장어가 이게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썰어놔가지고 있잖아요 썰어놓고 밥만 많이 놔두거든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효과가 내주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히츠마부시식으로 먹으면은 적게 먹어도 많이 먹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장어가 적더라도 다만 나고야에 있는 유명한 집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집 가면 히츠마부시가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어 덮밥보다 히츠마부시를 먹는 게 좀 더 양이 많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장어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오상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 박간영 오상이 사진 찍을 때마다 이상한 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추미코가 갑자기 사진 찍는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사진이니까 여러분 저는 밥상 앞에서 사진 찍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한테 예의가 아니거든요 먹는 게 예의지 근데 추미코는 오늘도 오상이랑 외식했네요 사진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샤부샤부입니다 무한리필 집이네 제가 살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샤부샤부는 외식으로 먹으러 가는 것도 많고 집에서 하는 것도 많네요 그렇죠 샤부샤부는 이거는 있잖아요 일본 요리는 짜다라는 분들도 이거는 괜찮죠 저희가 이제 서민 생활이다 보니까 무한리필 집이 싸요 수입 소고기 무한리필 샤부샤부 가더라도 일본에서 한 2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거든요 둘이면 5만원이잖아 그러면 뭐 콜라 마음대로 마시고 샤부샤부 먹고 이러면 나름 다닐 맛을 하는데 이런 고기는 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이가 가끔 이런데 2, 3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이건 뭔가 느낌이 나죠 와규 샤부샤부입니다 이것도 이제 샤부샤부 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정도 되겠네요 입에 사르르 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좋아요 왜 고기가 녹아서 사라지잖아 입안에서 고기는 좀 약간 찔겨가지고 씹혀야되는데 이거 사라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좋아서 별로 안가요 야채 있잖아요 야채는 같이인데 데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돈이 있다 가자 할때는 샤부샤부 그렇죠 좀 더 좋은 샤부샤부 좀 더 좋은 샤부샤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충 나오는데 두당 한 5만원 우리가 돈 무한 리필이 안돼요 리필이 안되고 이대로 나오는데 두당 5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만원이잖아 그림 보니까 또 가고 싶네 대충 그래가지고 아무튼 샤부샤부 집 가서는 바깥이 5상의 표정입니다 아니 1인당 5만원짜리 갔는데 이 옷이야? 남자는 체크남방 남자의 자존심은 체크남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게 상당히 의외할 수도 있겠네요 오 여러분 우동입니다 우동? 무름뼈죠? 왜 우동이야? 이 사진만 보면 일본사람들은 우동은 우동인데 아 그 우동이네요 그렇죠 그 우동이네 소바라던지 우동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먹는 법이 있고 지역마다 맛도 다르고 좀 제조 방법도 달라요 일본에서 좀 유명한 우동이 하나 있는데 일명 사누키 우동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은데 사누키 우동 이 우동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있잖아 반죽해서 썬 거거든요 우동 데쳐가지고 그냥 면을 간장 국물 같은 거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면의 보는 맛을 즐기는 거예요 우동 일본에서도 그냥 우동이면 쉽게 씹을 수 있는 우동인데 이 사누키 우동라는 종류가 조금 딱딱하다 그러니까 쫄깃쫄깃합니다 그게 식감이 좋고 좋아요 면이 잘 안 끊긴다고 보면 돼요 우동 식감은 튀김이 무조건 있어요 튀김이랑 저런 이제 우동이랑 같이 우동도 이제 냉우동 차가운 면발의 우동도 있고 뜨거운 그대로 이제 주는 것도 있고 오산 그 냉? 저는 냉입니다 찬 우동을 좋아합니다 이건 국물 있는 우동인데 이것도 아까 그 이제 찍어 먹는 장을 조금 더 연하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동 국물을 여기서 냉우동으로 먹고 옆에 있는 튀김은 오징어 튀김이랑 닭 튀김 위에 따르 따르 소스 기가 막힌 조합이죠 우동 대충 가격이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동 대자가 하면 340엔 중자 270엔 그러니까 우동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섬인 음식의 대표 음식이기도 합니다 대자는 덩어리를 세 덩어리 주고 중자는 두 덩어리 소자는 한 덩어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소자랑 다르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어느 지역이냐면은 카가와현이라고 있습니다 카가와현 카가와신지 아니에요 오오사카가 있잖아요 일본에 오오사카의 서쪽 남쪽에 있는 쪼매난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어느 한 동네에 우동이 엄청나게 유명해가지고 지역 이름 있잖아요 한국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전라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 카가와라는 현이 있는데 그 현을 우동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우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름이 사누키 우동 여기에요 그쪽에 가면 수도권보다 훨씬 상 가격으로 우동 먹을 수 있고 또 훨씬 맛있다 우동집 밖에 없어요 역 앞에도 우동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동만 먹는 것 같아요 사누키 우동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될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우동은 먹으면 그냥 면이 끊기지 않아요 근데 면이 안 끊겨요 찌개서 지금 사뽀로에 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데 항상 가고 싶네 가고 싶네 거기서 우동 먹으러 가고 싶네 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있게 제가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아까 분명히 오프닝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초밥을 좋아합니다 추미코 때문에 좋아해 좋네요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초밥집 가도 먹을 게 없다 해서 튀김 밖에 먹었는데 지금은 오상이 추미코 가자 가자 해요 바뀌었어요 응 그래서 막 생선을 좋아한다 그건 아닌데 박가님 오상원님 예를 들어 초밥집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어 응 그 다음에 개 응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개살이랑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렇죠 개 뚜껑 딱 열면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예 이거 호카이도에만 있는 부위 이건 거의 부위라고 하는데 예 막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뭘까요 예 문어 대가리입니다 문어 대가리 문어의 머리살이 딱딱하거든요 근데 호카이도에서는 이걸 초밥으로 써요 타코와타마 이래가지고 문어 대가리 예 다만 그래도 지금 수시 좋아한다 이렇게 봤는데 참치라든지 연어 알 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드셔요 이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추미코가 먹는 겁니다 참치는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 호타테라 해가지고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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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인데 이건 추미코가 먹는 걸 찍은 겁니다 응 참치 먹을 바에 저는 문어 대가리를 먹습니다 응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참고로 이게 제일 싸요 초밥집 가면 일본소 저는 비싼 메뉴보다 싼 메뉴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싼 남자니까요 예 엄청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응 좋아하니까 하이굴이 너무 좋았고 이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게 좋네요 수시 맛있고 우돈도 맛있고 아니 취미 있고 음식이 뭐 연인이야 한국에 음식 반소라든지 그런 거 보면 허이가 어떻게 허아 하면서 그 엄청난 리액션이잖아요 아니 음식 먹고 음식 딱 맛있니까 먹어 먹을만 하네 응 먹으면 되는 거고 먹었어 맛이 없어 다음엔 안 와야 되겠네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맛있니까 먹었는데 이 맛은? 이러면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지 아니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 저거는 정말 여러분 이게 뭐 그러면 좀 기상하잖아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응 요즘은 이제 이걸 좋아합니다 응 이거 해산물 덮밥이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오상 절대 안 먹는다 했었어요 응 절대 안 먹는다 했는데 응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먹여줘요 응 왜냐면 취미코가 해산물 덮밥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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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다 그런데 제가 원래 안 먹는 거는 왜 먹냐면 취미코가 먹으러 가고 싶어하는 티를 엄청 내요 오상 맛있겠다 이러면 남편이잖아 가야지 그러면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취미코는 오상 나만 먹으니까 오상은 가만히 안 시켜도 돼 이런 말 하거든요 응 난 이걸 엄청 싫어해요 음식점 가면 난 무조건 두 당 무조건 시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면 미안하잖아 덮밥 전문집 가면 덮밥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요새 나이도 먹고 기름진 건 좀 그렇고 그냥 회덮밥이면 하나 먹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개념이 된 거지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그거까지는 아니야 대충 아시겠죠 그래도 차지오 오상이 취미코 먹자 먹자 하는 음식점에 하나가 됐어요 일본은 이게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위에 간장 있잖아요 와사비랑 간장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젓가락 밑에 해가지고 쪼르륵 쪼르륵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이라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려둔 겁니다 이렇게 어 그게 덮밥이에요 일본식 회덮밥 그 다음에 이거죠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오 네 이건 이제 우설구입니다 응 소협바닥 일본 센다이에서 유명한 응 센다이에서 유명한 음식이에요 동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인데 지금 뭐 전국구로 많이 유명하죠 이거 이제 소협아 여러분 이게 위에 두피가 있거든요 그거 껍질을 벗기고 잘라가지고 굽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본에서 정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숯불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응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고기집에서 먹는 것은 있잖아요 얇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뜨거워 이거 혓바닥이라 생각하면 못 먹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한 입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먹어요 별로 잘 안 먹지 않나 아 그래요? 뭐 일본 사람들 고기집에 가도 이렇게 전식으로도 뭐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코스트코 가면은 우설 팔아요 덩어리로 미국산 우설 덩어리로 파는데 엄청 비싸요 거의 와규급으로 비싸게 파는게 우설입니다 고급 식재료에요 뭐 혓바닥이나 어떻게 뭐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고기로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식감이 쫄깃해요 그리고 박하니영상 두 등 일본 사람들이 돈까스에 열광하는 이유 박하니영상도 일본에 와서 제가 이거는 뭐 일식을 떠나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게 돈까스입니다 이런 이제 돈까스집도 있고 이런 이제 돈까스집에서 사진 찍는 오상도 있고 이런 이제 모듬 돈까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지옥에 가서도 오상 돈까스 드세요 돈까스 돈까스는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튀기면 뭐든 안 맛있는게 어디있겠어요 이것도 다 튀긴건데 그치 튀긴 음식은 일식이고 뭐고 그냥 맛있는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이거 그거 돈까스잖아 아이 귀찮아 이게 무슨 돈까스야 이게 이것도 또 돈까스잖아 돈까스랑 표면이 다르잖아 귤까스죠 예 귤까스 귤까스 돈까스가 돼지고기고 귤까스는 소고기 귤까스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적은 일본 아카미라고 하는데 빨간 살 부분이 있잖아요 살 부분을 이제 튀겨서 하는건데 이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단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면이 좀 빨간 뭔가 레어 같은 느낌의 귤까스를 간장에 와사비 조금 넣고 와사비 간장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찍어가지고 넣어서 밥이랑 그 다음에 딱 하면은 그게 그냥 내일 먹으러 가야되겠다 내일 가야되겠다 제가 스테이크 같은 것도 레어로 먹는 사람인데 귤까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겉 바삭 속은 흔히 말하는 고기의 육즙이 그냥 입안에 휴악 퍼지면서 그레이트 아 기가 막히죠 예 이건 정말 강추입니다 귤까스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뭐라 하냐 오 산대같이 가추를 해가지고 이거는 일본 체인인데 빨간 단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소스랑 먹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소스도 있는데 소스보다는 와사비 간장 아니면 그냥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추천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거의 이제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다 왔네요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그러니까 일본에 뭐 야키라고 하면 다코야키랑 오코노미야키를 많이 들고 오시잖아요 저는 다코야키보다는 오코노미야키를 좋아합니다 맞아 응 한국에서도 가끔씩 보자마자 다코야키 있잖아요 응 오상 안 먹네 일본에 있는데 저는 다코야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뭔가 포장된 밀가루가 더 많은게 다코야키고 오코노미야키는 밀가루보다 안에 있는 촘촘한 양배추 고기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밀피우가 잘 되어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오코노미야키는 일본식 달달함이 있잖아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마지막 맛은 좀 짠 그 맛이 느껴지는 게 오코노미야키입니다 마요네즈랑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아 맞아 기본적으로 그런 음식이죠 양배추 소스 마요네즈 엄청나게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이 사진은 외식으로 갔을 때 사진인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코노미야키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가서 사먹으면 비싸요 해먹으면 원재료 값은 오코노미야키가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싸 마요네즈 소스 양배추 밀가루 돼지고기 몇 배 있잖아 나도 그냥 바로 만들어 집에서도 일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 오코노미야키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전기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낫도가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식이기도 해요 오코노미야키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파전 같은 게 가게에서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그냥 부쳐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충 요정도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는데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온 겁니다 장어덮밥 한국에서도 장어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일본식 장어국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일식이라고 하면 이거도 맛있어 그거도 맛있어 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라면라던지 그런 것보다 오상은 장어덮밥 원래 좀 일식을 별로 못 먹었지만 나름 이렇게 지금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정도 된 음식들이 오늘 소개한 거야 끝